이재수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징어! 땅콩! 아이고, 덥다, 너. 오징어! 땅콩! 이소아! 우리 집도 민지네처럼 바닷가로 바캉스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꿈 깨라, 잉? 너 지금 네 아빠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이, 찐다 쪄. 여름에 그냥 집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쉬는 게 최곤데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요? 아휴, 역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언니, 그게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우리 집은 바닷가로 바캉스가 팔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여름이면 바캉스를 시골로 가는구나. 우리 아들 시골 가니까 좋지? 아니, 벌레 많아서 싫어. 온 열차, 이번 간역에서 10분간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우리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국수나 먹고 갈까? 에휴, 국물에 소주 한잔하면 딱인데. 뭐요? 엄마, 나 화장실. 엄마, 나도 화장실. 난 국물 마시고 탈 테니까 애들 데리고 먼저 타. 딴짓 하지 말고 빨랑 와야 해요. 에휴, 딴짓 할 게 뭐 있다 그래. 가자. 아휴, 아저씨? 여기 소장면 맞을 때. 아, 넌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거냐? 아빠, 나 아이스크림. 방금 들은 건 비밀이다, 알았지? 네, 네, 비밀. 어디 보자. 아휴, 이거다. 저기, 저기 잠깐. 어? 그거 제가 먹으려고 한 건데요? 에이, 먼저 잡은 사람이 임자지. 딱 하나 남은 건데 그냥 어린이한테 양보하시죠. 헉, 됐네요. 아휴, 더러워서 진짜. 엄마가 안 났다. 기다려. 엄마야! 아휴, 아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왕이야. 이쁜다, 새신들. 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들 했다. 근데 최소박은 안색이 왜 그런데니? 이거, 그깟 국수 군분이 뭐라고. 이따가 국수나 끓여줘야겠구만.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우리 먼저 간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모자 쓴 거 좀 받아. 하여간 유별나다니까. 엄마도 알다시피 제가 좀 민감한 피부잖아요. 우와, 참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야. 너희들 거기서 뭐해? 사슴벌레 싸움 보고 있는데. 벌레가 싸우는 게 재밌어? 그럼, 얼마나 재밌는데. 니들도 와서 봐봐. 자. 그렇지, 밀치고 들어가서 힘껏 올려. 우와, 격여라. 어때, 재밌지? 재밌어. 너희들 뭐 또 재밌는 건 없어? 근데 니들은 누구냐? 아, 이럼 미안. 나는 자두라고 해. 우리 할머니가 저기 감나무집에 살고 계셔. 아, 그럼 서울에서 왔겠네. 응. 방학이라서 놀라온 거야. 뭐야, 그 웃음은? 니들 지금 나 비웃은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예쁘기도 하고. 누나 얼굴이 왜 빨개? 내 얼굴이 왜? 얘야, 빨리 재밌는 거 보여줘. 그래, 따라와. 우와. 자, 간질간질. 간질간질간질. 나도, 나도. 여기. 간질간질간질. 우와. 애기야, 누나가 물고기 잡아줄까? 누나가 물고기를? 누나가 책에서 봤는데 물고기는 큰 바위 밑에 숨어있어서 이렇게 내리치면. 누나가 물고기 잡아줄까? 어? 옷이 왜 나 그 모양이야? 엄마가 옷 깨끗하게 입고 다니랬잖아 에이 옷이야 빨면 되지 뭐 니가 빨래하냐 죄송합니다 뭐야 누가 왔어? 아니 저 인간은 저 인간이 뭐야 니 왜 삼촌한테 뭐라고 그럼 제가 짠도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요 록앤 롤 록앤 롤 록앤 롤 록앤 롤 조용히 하지 못해 허구한 내 집 구석에서 뺏뺏대기라고 엄마는 록을 이해 못해 우와 전축이다 나 저거 틀 줄 알아 민주네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민주네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네 으아악 예예예예 아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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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내 전축을 찾아 놔 뭐야 무슨 일이야 정말 잘못됐습니다 니들 뭐하는 거야 지금 이 녀석들이 내 LP판을 망가뜨렸어 넌 모처럼 조카들이 서울에서 놀러왔는데 삼촌이 돼가지고 극간일로 애들을 혼내냐 어? 극간일 이 녀석이 이놈자식이 어디서 소리를 치고 그래 할머니 방천이 막 내리려고 하면서 혼내떠요 그래 이 할머니가 도움 내 줄까 한 번 더 맞아볼래 화 också 앗 나들 정말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 재밌겠다 이번엔 내 차례다 사두야! 너도 해봐! 나..나도? 좋았어! 살았다 락 앤 락! 락 앤 락! 락 앤 락! 락 앤 락! 이 목소리는 차두? 차두야 이거 잡아! 으악! 으악! 얘들 지금 시작 말아냐! 얘들아 반줄이도 반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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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꽉 잡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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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악! 아악! 사랏 사렴! 이제 또는 어디지 여긴? 누구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자두야! 자두야! 정신 바짝 자리고 이간 잡아! 얘들아! 자 이제 당긴다 꽉 잡아! 안 돼! 으아아악! 내 끼 있다! 어쩔 수 없지! 어쩌고 있어! 이게 얼마짜린데? 어? 삼촌이 목마 태워줄까? 정말? 삼촌은 여자도 아닌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원래 락카는 머리가 길어야 하는 거야 락코가 뭔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넌 무슨 여자이가 사내놈보다 더 아냐? 앞으로는 혼자 산에 가지마 그래도 난 산이 좋은데 삼촌 말이 말 같지 않아? 가지 말라면 가지마 싫어 싫어 가기 싫어 안 갈거라구! 웬일이래? 니 입에서 그런 말이 다 나오고 야! 최자두! 나 빨랑 안 갈래! 삼촌! 나 여기서 삼촌이랑 더 놀다 가면 안 돼? 야! 너 이 기타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에이 난 또 뭐라구 그런거라면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짜잔! 자 이제 됐지? 제자두! 얼른 서울로 까버려! 네! 나 오늘 그럼 헤어치기 나코 여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